성지순례를 갔다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길에 르비딤 골짜기에 갔었어요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골짜기입니다 여호수와가 산 아래 골짜기에서 아멜렛과 싸우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자리에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사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아주 큽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로 싸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앞으로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신명기 25장에 보면 아멜렛이 그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했는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멜렛을 대단히 싫어하셨어요 이 사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아멜렛을 진멸하라고 명하시고 그리고 아멜렛은 완전히 멸족을 합니다 도대체 아멜렛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멜렛이 도대체 어떤 족속이길래 하나님이 아멜렛을 그렇게 싫어하실까 신명기 25장에 보면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렛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난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광야에서 거기서 계속 걸어서 가야 되니까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약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행진을 하다 보면 낙오자가 생기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에도 약한 자들이 뒤로 처지게 되는 겁니다 몸이 아픈 사람, 노약자들이 뒤쪽으로 처지는 거죠 아멜렛이 바로 그들을 뒤에서 쳤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약한 자들을 아말렛이 친 겁니다 하나님이 아말렛을 그때 얼마나 노협게 여기셨는지 그게 그 뒤에 아말렛을 진멸하는 대로 가는 거죠 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격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하여 가난한 땅을 가는 것처럼 그런데 앞장서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 믿음의 길에 뒤로 처지는 이들이 있어요 마귀가 노리는 자들이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뒤로 처지는 자들입니다 열심히 없는 이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듯 안 하는 듯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꾸 뒤로 처지는 이들 여러분 이왕 예수님을 믿기로 하셨다면 절대로 뒤로 처지는 입장에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앞으로 나가세요 뭐든지 하여튼 앞으로 나가세요 우는 사자라고 마귀를 그렇게 지칭을 했는데 베드로 전소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찬나니 TV나 이런 곳에 동물들을 그들의 생태를 방영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사자도 말입니다 아주 날래고 건강한 짐승은 거의 터치를 못합니다 사자를 보면 얼마든지 사자의 추격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을 힘이 아주 약한 동물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노리는 것이 약한 짐승입니다 힘이 빠지고 또 물 위에서 떨어져 있거나 또는 아주 어리거나 병들거나 그런 짐승을 노리는 거죠 마귀가 꼭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을 아주 힘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귀가 노리고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영성일기를 쓰면서 영성일기를 쓰는 중에도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대부분 보면 쓰는 듯 안 쓰는 듯 쓰는 분들이에요 그냥 썼다 교회에서 영성일기 쓰는 것을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선한목자교회의 교인이 되려면 일단 썼다 무슨 내용을 쓰든지 일단 썼다 내용을 얼마나 잘 썼냐 어떠냐 하는 것은 우리가 점검할 방법이 없죠 겨우 그저 영성일기를 쓰시냐 안 쓰시냐 하는 것을 보죠 그런데 이렇게 쓰는 데만 그저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안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점검해 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영성일기를 썼다 하는 것에 머무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마귀가 노리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성일기를 쓸 때 그저 적당하게 쓰시는 분들은 마귀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나 잡아 먹으라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음란 사이트에 빠져서 큰 스스로의 실족한 가운데 계신 분이 나중에 자기가 원인을 찾아서 고백하기를 영성일기 쓰고 그 다음에 인터넷 뉴스도 보는 것 때문에 영성일기 쓰고 난 다음에 그냥 자야 하는데 오늘 썼어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또 인터넷 뉴스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뒤적거리다가 마음이 한번 확 풀어지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만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크게 실족한 일을 고백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항상 마귀는 이렇게 느슨해지는 틈을 노려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게 된 것도 멀찍이 쫓아갔다고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사장의 집들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숙들과 함께 불을 쬐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는 것 본대에서부터 점점점 뒤처지는 것 이게 바로 마귀가 노리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영성일기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성도들이 영적인 편차가 굉장히 길어졌다는 겁니다 아주 열심히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으세요 영성일기가 그들에게 신앙생활의 어떤 분명한 틀을 잡아줬어요 그런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또 전혀 못 따라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전에는 그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준비하는 중에 아말렉이 바로 쳤던 이들이 그 대열에 바짝 따라가지 못하고 약해서 뒤로 이렇게 쳐져 있는 이들을 아말렉이 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성일기 잘 쓰는 이들만 데리고 목회하지 마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영성일기 못 쓰고 헤매는 이들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들이 진짜 위험 속에 빠져 있는 것들 아주 위험한 형편에 있는 거예요 아말렉이 그들을 친 겁니다 지금도 마귀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기도도 쉬고 말씀 보는 것도 없고 영성일기도 쓰다가 말고 이렇게 축 처져 있는 이들 그들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챙겨주겠지 이렇게만 받지 말고 여러분들도 힘을 내셔야 됩니다 바짝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마귀가 노리는 그 노리는 자리에 있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말렉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르비딘 골짜기에서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갈려요 물론 대부분은 여수와와 그 군대들이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 산위로 올라가고 그렇게 둘로 갈려집니다 그리고 모세는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여수와는 장정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웁니다 출애국구 17장 9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여수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론과 훌이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여수와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인데 아말렉은 산전수전 다 겪은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노예 생활만 하던 사람들이에요 노예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 노예들이 지금 출애국에 온 거예요 그들 중에서 장정들이 뽑혀서 군사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무기가 변변히 있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여수와 군대가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이 피곤해서 손이 들었던 것에서 손이 내려오면 갑자기 전세가 바뀌어서 여수와 군대가 막 지는 겁니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그리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양손을 받쳐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자기 힘으로는 들지 못했지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렇게 붙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모세의 손이 계속 들려져 있게 되니까 끝까지 여수와 군대가 아멜렉을 이겼다 그게 바로 이 아멜렉과의 싸움 르비딤 전투예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승리를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이 교훈을 영원히 잊지 말라고 요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라는 뜻인데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요와 니시라는 찬송을 하는데 요와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이 사건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 교훈은 뭐냐면 전쟁과 기도를 병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교훈은 그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흔히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과 함께 내내 기도를 같이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할 때도 기도를 계속 같이 하지는 않아요 언제 기도하죠? 개업 예배 드릴 때 개업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모시고 아주 진하게 그때 기도하는 시작할 때 기도해요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와 니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하는 교훈은 기도는 계속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행사를 할 때도 시작할 때 기도해요 우리가 오늘 하루,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기도해요 기도했어요 사업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행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요와 니시에서 가르치는 기도의 교훈은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기도는 여수와 군대가 싸우면 싸우는 내내 기도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사람이니까 팔이 어떻게 계속 손을 들고만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인 거예요 우선순위는 기도예요 전쟁이니까 전쟁이니까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투잖아요 지금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왔는데 죽고 사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달려있는 심각한 상황이니까 중요한 것은 전투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그림 그리듯이 보여주신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전투가 이기는 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전투가 지는 거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어야 기도를 계속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왜 기도를 적당하게 하나요? 우리가 기도를 적당하게 하는 것은 기도가 전투를 좌우한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사를 해도 장사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기도에 달렸다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죠 물건을 팔아도 물건을 만들어도 항상 마음은 기도하죠 그리고 계속 기도자를 세우죠 교회에서 행사를 해도 항상 기도자를 세우죠 저희 교회에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 그 기도팀 중에 단임 목사를 위한 중보기도 팀이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단임 목사를 위한 중보기도 팀이 하는 일이 제가 외부에 설교를 하게 되러 나가면 꼭 오셔서 같이 그 자리에서 집회 끝날 때까지 내내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게 좀 이상하게 보이나 봐요 제가 어느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선한목자 교회에서 오셨다고 그래서 그 교회 교인은 아무도 안 오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만 거기 가서 먼저 자리 잡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계시니까 정말 이상하게 여기시는 모양이에요 저도 좀 이상해요 똑같은 설교를 몇 번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나가서 설교를 하면 전하는 설교가 그렇게 매주일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 설교를 몇 번씩 들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저도 경험하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 중보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꼭 이 여수와 군대와 모세가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지경이에요 설교는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중보기도 팀이 하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몇 번씩 들으면서도 제가 이렇게 보면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설교를 들으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바람같이 사라져요 또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일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기도원을 만든 것도 항상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살아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산이나 어느 곳에 가기가 힘드시면 여기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이이든지 항상 중보기도실에는 기도자들이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전에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시작할 때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 이 집회가 이 행사가 잘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는 열심히 행사하고 집회하고 끝나고 나면 또 하나님 잘 마쳤습니다 이렇게 감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계속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적으로 또는 여러분이 일터에서 또는 무슨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이 여우와 니씨의 하나님의 명령을 명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계속 같이 갈 수 있을까 기도를 남에게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부탁하고 자기도 기도하면 좋지요 그런데 남에게 부탁하고 자기는 기도를 안 해요 제가 어디 가서 신방할 때 참 난감한 것은 제가 아주 용한 기도의 용한 목사면 잘 될 줄로 그렇게 믿으시는 분이 있으세요 당신은 기도를 안 하시고 기도를 할 때 보면 반찬 만들어내라고 바쁘신 분도 있으세요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느낌이 이상해요 나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집 주인은 어디 갔나 싶으면 지금 국 끓이는 거, 찌개 하는 거, 이런 거 점검하러 가 계신 것 같은 이런 분도 있어요 참 기가 막히게 난감할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뭐하러 여기 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남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도를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지만 정작 본인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모세가 그냥 기도만 해줬다는 여우수와 군대가 출정할 때 모세가 여우수와에게 기도를 해 주었다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모세는 같이 기도로 싸웠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이 피곤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합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계속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혼자 노력 가지고는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연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모세 혼자 힘으로는 계속 팔을 들고 기도할 수 없으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들어 주는 거죠 모세가 기도를 꾸준히 계속 하도록 도와준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의 싸움을 싸울 때 명심해야 될 것은 기도를 계속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해야 한다는 것 혼자서는 결국 기도하다가 다 중단되고 맙니다 기도로 싸우는 것 기도하는 것과 기도로 싸우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기도로 기도를 했다 한 번 해도 기도를 한 거죠 기도로 싸우는 것은 계속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서로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릴레이가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와 힘이 약해지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한 사람이 기도가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이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이어서 기도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못하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갈라지면 이건 도무지 안 되는 일이에요 기도의 연합은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은 부부 싸움도 안 하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어서 안 싸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연합을 해야 되니까 이걸 모르는 부부는요 안 싸우면 심심해요 여러분 부부 사이의 기도의 연합은 가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형제들 사이에도 친지들 사이에도 기도의 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싸울 일이 있어도 싸우지 않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다른 성도와 싸우지 않는 이유 우리는 기도의 연합을 해야 하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죠 여러분 이 기도들은 실제로 해보니까 우리의 힘을 완전히 뛰어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못하는 이유도 기도를 해서 뭐가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드는 문제니까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잖아요 어떤 느낌이세요? 이 나라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보면 정말 큰 벽 앞에 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제각성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느낌이셨어요? 이건 정말 숨이 탁 막히는 거죠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까 이런 느낌이 드시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도의 연합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 기도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싸울 일이 있어도 안 싸우는 거예요 기도의 연합을 해야 되니까 싸우고서는 기도의 연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합해서 기도하는 것 모세와 아론과 우리 연합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합해서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바로 이 연합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연합을 이루면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매일 합심 기도를 합니다 전에는 제가 기도하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은 우리 교우들에게 같이 기도하시자고 그렇게 호소해서 매일 밤 10시에 매일 합심 기도합니다 그 합심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각각 개별적으로도 기도하지만 기도의 연합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조건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연합 기도를 여러분에게 요청드린 거죠 하나님이 바로 연합되어진 분이에요 이것이 교리적으로는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을 가지신 그러나 본질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교리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신학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교리예요 우리 이해로는 도무지 이게 잘 해석이 안 돼요 셋인데 어떻게 하나냐 어렵죠? 셋인데 하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정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잡한 교리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교리적으로 이해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이 삼위일체는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모이면 사람의 본성상 누가 높으냐 누가 잘났냐 누가 힘이 세냐 그걸 서로 따져요 은근히 서로 그런 것들을 재요 누가 더 높은가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항상 관심이 누가 더 높으냐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은 누가 더 높을까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정말 완벽하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세요 그러면서 하나를 이루세요 서로를 끊임없이 서로를 섬기시면서 데일브르노라고 하는 신학자가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가장 수줍은 하나님이라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령님을 왜냐하면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꺼리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죠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은 왜 성령님을 바라보라고 안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6전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바라보는 대상은 주님이세요 성령님은 쑥 빠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기도하자면 성령님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성령님이 그걸 도와주시니까 그런데 참 묘하지요 성령님은 자기 자신은 전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 그래서 대일 부르노라는 신학자가 성령님은 수주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의도해요 성령님이 그걸 원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이제 내가 제일이다 이러신 분인가요? 그렇지 않으세요 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신 분이에요 심지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어요 이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하면 쫓아내신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쫫아 내셨어요 사람의 몸으로는 나가려고 하지 않는 곳이니까 성령님이 강권하여 예수님을 내쫓아 내셨어요 그런 거 보면 성령님이 더 센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도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세 번 시험을 받으시죠 예수님은 절대로 당신 마음대로 안 하셨어요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예수님도 철저히 자기 마음대로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이시네요 성부 하나님이 공간보검서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 세례받으실 때 한 번은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은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나 또 내 말도 들으라 내가 아버지니라 그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주님 성부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오직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그것만 말씀하셨어요 그런 뜻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도 수줍으신 것 같아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항상 성부는 성자 성령님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을 성령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로 세 분이 그렇게 연합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연합하시는 분이에요 서로를 내세워드리고 그러면서 하나 되어서 역사하시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것은 어떤 외모의 생김생김이 아니고 그 속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겸손하게 서로 섬겨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당과 하와가 서로 별개지만 하나님이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둘인데 하나가 되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 되는 것에 대한 묘한 어떤 갈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참 사정하게 잘 사는 것을 보면 마음이 부러워요 야 참 행복하시겠다 정말 참 행복하게 잘 사시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것을 기대하는 갈망이 있으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가 너무나 관계가 좋은 그런 가정을 보면 우리 마음에 부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온 지구는 한 가족이다 이런 개념은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흑인, 백인 그럼 우리 황인 이렇게 인종은 다르고 나라와 국적도 다르지만 모든 인류는 다 한 가족이다 이런 믿음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런 가치가 귀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것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다 깨져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 갖다 먹고 그게 깨진 거예요 하나 되는 게 깨진 겁니다 부부싸움하고 살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원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관계조차 깨어지는 것이 죄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된 것이 또한 바로 이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기적 그 기적 중에 하나가 교회예요 하나된 교회 온전한 연합 이거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 교제 속에 삼위일체의 교제 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 되어지는 이 놀라운 관계를 누리고 살도록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자를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이 하나된 교제 속에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셔야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셔야 됐어요 성령님은 말할 수 없이 더러운 우리 마음 속에 임하셔야 됐어요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몰라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 들어가게 하려고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건 깜짝 놀랄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교제 속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한다 22절부터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싸우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 소이다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고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교회를 이룬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트리면 안 됩니다 좀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의견이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신앙의 성숙함이 서로 다르고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게 돼요 똑같은 똑같지가 않으니까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좀 미성숙하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많고 하나 되기 정말 싫은 사람들도 우리 중에 있지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자꾸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뭐가 없어지는 거죠 기도의 능력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축복 여호와 리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휘날리면서 이 세상에 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깨트려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만들어주신 걸 깨트려 버렸으니까 저절로 좋아지고 하나 되고 싶다면 연합하고 하나 되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꼭 필요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마음에 들고 다 같이 뜻이 같고 서로 다 서로 하나 되고 싶어진다면 성령의 교통함을 굳이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의 교통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됨을 지키는 것은 진짜 하나 되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얼마나 이 기도가 힘든 일인지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천 명이 넘어요 아마 그들 중에 매일 10시에 다 기도를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하는 분들을 빼고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다른 교회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기도의 대연합이 아마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싶어요 결국 이 민족의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저는 믿기를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의 연합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시간을 같이 정하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강력하게 기도를 시작하게 될 때 아,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연합해서 하고 싶어도요 기도를 끊을 이기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우리 옆에서 손을 붙들고 올렸던 것처럼 이 일은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 감당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연합을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같은 교회 안에 교우들이니까 단임 목사가 기도 제목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이것밖에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 안에 아주 강력한 기도의 연합을 이루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이 기도에 연합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같이 연합해 주시고 또 매일 합심기도 카톡으로 받아보기만 하는 보람으로 사시는 분들 오늘도 왔네 제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정말 기도 제목을 받으셨으면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연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연합을 이룰 때 강력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이 기도의 연합을 이루고 있을 때 이 연합에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씩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문제들마다 우리가 그동안의 연합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여러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도의 연합을 여러분 차원에서 이루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은 기도의 연합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냥 밥 같이 먹는 친한 친구들 말고요 교우들 중에도 커피 한 잔 마시고 밥 같이 먹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교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교제 말고 정말 기도의 연합을 이룬 교제만 모이면 정말 뜨겁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짝 지금 밥 같이 먹는 기도의 관계를 전부 그 기도의 동지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밥 먹읍시다 우리 기도하기 위해 모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과 기도의 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기도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도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적다면 굳이 여러분에게로 오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에게로 여러분이 같이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개인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정말 안타까워하게 그러면 그분에게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연합할 수도 있고요 직접 찾아갈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때 만나면 같이 예배 끝나고 예배 전에 예배당 곳곳에서 서로 손붙잡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의 내가 같이 가면 그게 바로 연합의 기도가 되잖아요 원하면 옆에 있는 사람 같이 불러다가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꼭 이 기도를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대화가 되면 기도의 연합을 이루세요 부부 사이에 자녀들에게 대화가 되면 기도의 연합을 이루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랍게 역사하시는 자리를 맡는 겁니다 그 기도의 연합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밤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기도의 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동안의 모든 관계가 다 기도의 관계라고 믿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오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시면 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로 여러분이 같이 가셔서 힘을 모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도로 이끌어 가면 돼요 그들이 갈급해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질병을 위해 기도하고 재정적인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의 화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도로 같이 이끌어 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같이 하고 기도했으면 싶은 것은 357장 찬송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의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여수와 군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 심정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도 일터도 가족들 사이에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거룩한 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때 모세의 그 심정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저 기도 한 번 하고 많은 기도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끝까지 역사를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 여호와 니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약하니 제가 연합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주님 제가 기도의 연합을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자로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357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